한글자막 by 박진희 주문의 여러분들과 뵙고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 곡은요 바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해님 선생님 한참 밑에 주고 계실 때 그때 이 노래를 저도 조금 아버님 옆에서 배운 노래인데 청춘고백을 디스코리에서 좀 신나게 노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장 코앞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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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